나랑 해요. 결혼. 내 사생활이나 킬려고 이 시간에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? 내가 뭐 잘못했어? 아니. 그럼 나한테 왜 이래? 내가 너한테 친절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? 내 밤, skies 나 오늘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줄 알아? 우리 귀신 같은 너 때문에 두 번이나 죽을 뻔했어. 그뿐인 줄 알아? 왜 미친놈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난 그게 누군지 날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. 왜 이렇게 봅시다. 나한테 왜 이래? 내 바랩비가 돼! 왜 이래? 너는 왜There? 너무 에어납이 저의 세상에서 내가 내 친구가 안 죽이려고 해요. 왜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안 죽이려고 하는 거야? 왜 이래? 이따 뵈요 방해하지 말랬지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? 혼자 급발진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? 뭐가 문제인지? 너, 네가 문제야 널 만나기 전까지 완벽했던 내가 너랑 엮인 뒤로 다 엉망진창이라고 너랑 엮인 뒤로 다 엉망진창이 너랑 엮인 뒤로 다 엉망진창이 엉망진창이 너랑 엮인 뒤로 다 엉망진창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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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엉망진창 엉망진창이 다 다 다 다 다 dea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